터더러 간 거점을 손에 넣어! 거점이 곧 목숨이다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D 거점을 점령했군 저기 D 거점을 차지했다 D 거점 위로 는 히힛 B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즈를 얻었고 B 거점을 빼앗겼다. 아! 2쪽! 2쪽! 그렇지! 3명 처치! A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베, 그대로 밀어붙여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베, 메아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베, 메아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. 오, 이라. 두 번째 기둥에 타이탄처럼 싸우더군. 만약에, 이 gén알로는 정말 잘 지켜보라고. 그렇지, 암차. 상상상상 상법이 상법으로 점령 승물된 것은? 다른 것 같지만, 이렇게 자식이 할 수밖에 없지. 돼지, 약 10대에 3대에 3대에서 2대에서 2대가 없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4대에서 2대에서 3대에서 2대가 2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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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에 4대에 3대가 10대에 4대에 4대에 3대에 4대에 5대에서 1대가 10대에 7대에 6대에 6대에서 2대에 7대가 7대에 3대가 2대에 5대에 6대가 10대가 7대에 1대에 4대. 히힛 1,2,1,2,1,4,0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잘 안되네.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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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